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핵심 주제 54, 무역이론 중에 비교우이론을 보겠는데요. 앞에 53에서 배웠던 절대우이론보다 이 비교우이론이 훨씬 더 중요하고 시험에 나왔다 하면 보통 이 비교우이론이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포인트는요. 어떤 재화를 특화해야 되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시험 문제 나왔다 하면 어떤 재화를 특화해야 하는가? 이 포인트가 나오는데 우리는 무조건 기회비용을 구하는 법을 표해서 기회비용을 구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기회비용이 작은 쪽을 우리가 특화해야 된다. 이거를 배우게 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일단 비교우이론의 정의를 먼저 좀 살펴보자고요. 비교우이는 기회비용으로 한다고 그랬죠? 기회비용으로 특화하는 걸 찾는 거예요. 기회비용에 근거해서 평가하는 이론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절대우이론에서는 그러니까 전 시간에 배웠던 절대우이론에서는 절대우이가 있는 생산을 특화해서 그것만 만들어가지고 양국 간에 이렇게 수출입을 한다 그랬는데 보통 한 국가와 다른 국가가 서로 절대우이가 있는 상품이 각각 달라가지고 딱 운 좋게 이렇게 무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없고요. 대부분 선진국과 후진국이 있으면 선진국에서 보통 상품이 예를 들어서 A상품과 B상품이 있으면 보통 선진국이 두 상품이 후진국보다 둘 다 절대우이에 보통 있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만약 한 나라에 있는 두 재화 생산에 있어서 두 재화 모두 절대우이 또는 절대열이니까 한 국가가 다른 한 국가보다 생산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 두 재화에 절대우이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 앞에서 배운 절대우이론에서는 무역이 성립하지 않지만 이 비교우이론에서는 이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비교우이가 있는 놈을 찾아가지고 그 놈을 특화해서 무역하면 된다. 바로 이런 이론이에요. 말로만 들으니까 여러분들 잘 감이 안 올 텐데 이제 들어보세요. 그래서 아무튼 자 보세요. 두 재화 모두 절대우이가 있다 하더라도 양국이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낮은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낮다는 얘기는 기회비용이 작다는 얘기에요. 재화에 특화해서 무역을 할 경우 양국 모두 무역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가정이 보면요. 여기에 노동 한 가지만 생산요소가 존재한다는 그런 가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단위를 생산하는 한계 비용은 생산량과 무관하게 도움이 됐다. 여러분들 사실 이 정의가 경제학을 좀 깊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특히 2번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여러분 필요 없어요. 그냥 가정도 볼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그냥 어느 재화를 특화해서 이 나라가 생산하는가 그거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재를 보시면요. 여기 2번에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비교 우위의 예라고 해서 이런 표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표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시험에는 이렇게 주어져요. 이렇게 주어지더라. 시험에. 그러면 지금 우리 이 동그라미 2번에 나오는 쌍과로 1번 그 표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X제하고 Y제를 한국과 일본이 만들 때 X제를 만들 때 한국은 한 명만 투입해서 만들면 한 재화를 만들 수 있어요. X제 한 재화. 근데 일본은 생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X제 한 재화를 만들려면 20명을 투입해야지 재화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Y제를 생산하려면 한국은 두 명만 투입하면 돼요. Y제 한 재화를 한 단위를 생산하려면 근데 일본은 다섯 명이나 투입해야지 한 재화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우리 비용을 봤을 때 X제 한 단위 만드는데 한국은 한 명 투입돼야 되고 일본은 20명 투입돼야 되죠. 근데 만약에 인건비가 같다고 치면 어떤 게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그죠? 일본이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고 한국이 비용이 조금밖에 안 들죠. 그죠? 그리고 Y제도 마찬가지예요. Y제도 한국은 두 명 그리고 일본은 다섯 명이나 들기 때문에 X제건 Y제건 둘 다 한국이 절대 우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절대 우위론에 기초하면 이러면 한국과 일본이 무역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는 이 절대 우위론이 아니라 뭐를 배울 거냐면 비교 우위론에 대해서 보는데 비교 우위론의 골자는 이겁니다. 비록 한 국가가 다른 국가보다 두 상품 다 절대 우위가 있고 또는 다른 나라가 둘 다 절대 여류에 있다 하더라도 무역을 하면 이익이란 말이에요. 그럼 무역을 기준을 한국이나 일본이 그러면 X제를 만들어서 무역하느냐 아니면 Y제를 만들어서 판매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험이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표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표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한국은 어떤 재화를 몰빵 무식한 말은 몰빵 특화한다는 게 몰빵하는 거죠. 둘 중에 어떤 거를 몰빵해서 만들어야지 더 이익이고 일본은 어떤 거를 몰빵해서 만들어야지 더 이기냐 그걸 찾는 건데 이 요령이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원칙이야. 근데 제가 사실은 이거를 찍기 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사실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긴 한데 그게 그 방법이 다 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시험 수준에서는 통하는 방법이었지만 그거를 이렇게 수업에 했더니 자꾸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이거 안 통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아예 정통 정통으로 모든 방법에서 다 찾을 수 있는 방법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것도 상당히 쉽습니다. 사실 그거는 이거보다 더 간단하고 쉽지만은 모든 방법이 다 통하게 이제 기회비용으로 찾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은 자 어떻게 돼야 되냐. 우리 시험에 분명히 여기 국가가 지워지거나 아니면은 뭐 저기 무인도에 떨어진 갑을 이렇게 주워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어지냐면 재화가 주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반드시 이 위에는 한국 일본 이런 국가가 국가 그리고 이쪽에 재화인 X재와 Y재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여기 있잖아요. 이쪽 여기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재화가 나와야 되고요. 이쪽 이 가로는 국가가 나와야 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숫자가 또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도 중요해요. 여기에 보면은 한 명 20명 2명 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명수로 주어지거나 자 봐봐요. 시험에는 이렇게 재화를 한 단위씩 X재 Y재 한 단위씩 만드는 사람 수가 들어가잖아요. 사람 수 그러면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이거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재화 하나 만들 때 사람이 몇 명 투입돼야 되느냐 하니까 이거는 사람들 투입할 때 인건비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면 비용이고요. 또 사람 대신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시간이 들어갈 수 있어요. 시간 어떤 시간이냐면 이거 X재를 만드는데 얘는 5시간 일본은 뭐 20시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재화 한 단위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되건 아니면 사람이 되건 아니면 다른 생산 요소가 들어가건 여기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일단 비용이 이렇게 왔을 때 하고요. 두 번째 두 번째도 중요한데 이거는 똑같아요. 표는 똑같아요. 여기 똑같이 한국하고 일본하고요. 그 다음에 X재 Y재가 있을 때 이 안에 뭐가 올 수가 있냐면 이렇게 이렇게 한 개 두 개 뭐 세 개 다섯 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 안에 재화 그러니까 생산 요소 한 단위를 투입했을 때 X재와 Y재가 몇 단위씩 생산되느냐라고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 봐봐요. 우리 교재에 동그라미 2번에 1번이 생산 요소의 투입량이 표로 주어졌을 때가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요놈이에요. 요놈. 생산 요소로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사람 수가 여기 재화 한 단위 만들 때 사람 수나 시간이 들어가면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재화가 들어가 그러니까 그 비용을 의미하고요. 넘겨봐요. 넘겨서 이번에는 쌍과로 이번에 다운 페이지에 쌍과로 이번에 재화 생산량이 표로 주어졌을 때 그거는 X재, Y재가 각각 1개, 5개, 2개, 3개 뭐 요런 식으로 주어졌잖아요. 그거는 뭘 얘기하냐면 요기에 있는 숫자들이 X재 몇 개를 의미하는데 이때 기회비용을 구하는 방식이 완전히 틀립니다. 요거를 케이스별로 알아야 돼요. 그럼 일단 우리 먼저 나온 게 방금 전에 어 요 기 지금 요 비용으로 사람 수로 주어졌으니까 요 안에 비용으로 주어진 거잖아요. 이때 기회비용을 먼저 구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줘요. 되게 간단해요. 만약에 여기 안에 요 여기 안에 이렇게 기회비용이 주어졌다. 기회비용으로 주어졌다. 그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냥 요 다른 거 자 요 한국 내에 있는 X재, Y재 있죠? 요걸로 그냥 다른 숫자로 나눠주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X재의 기회비용은 요 한 명이 X재의 숫자잖아요. 그럼 Y재의 숫자가 2죠? 2분의 1로 다른 숫자로 이렇게 나눠주면 요게 기회비용이에요. 그럼 요거 봐봐요. Y재의 기회비용은 Y재의 숫자가 2죠? 그러면 다른 숫자는 1이죠? X재. 그럼 요거는 1분의 2가 기회비용인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1분의 X재의 기회비용을 구하면 자기 숫자가 20이죠? 그러면 X재의 자기 숫자 말고 다른 재화인 Y재의 숫자 5죠? 그러면 요걸로 5분의 20으로 자기 숫자를 나눠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Y재의 기회비용을 구하려면 Y재의 숫자는 5고 다른 재화의 숫자는 20이죠? 그래서 20분의 5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회비용이 각각 봐봐요. 요거를 구하면 2분의 1이니까 0.5 그 다음에 요 Y재는 1분의 2이니까 2죠?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뭐냐면 5분의 20 20분의 5니까 요게 기회비용이란 말이에요. 자, 기회비용을 구할 때는 각각 나라의 X재와 Y재 요걸 가지고 나눠가지고 구해. 근데 이제 자, 여기까지 구했어. 근데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서 기회비용을 비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뭐가 결정되냐면 한국이랑 일본이랑 어떤 재화를 특화할 것이냐. 그걸 결정해야 되는데 봐봐요. X재를 한국에서 만든 게 좋을까 일본에서 만들 게 좋을까를 봤더니 X재의 기회비용은 0.5고 일본에선 4죠. 어느 게 더 커요? 일본이 더 크니까 비용이 작은 쪽인 한국이 X재를 만드는 것이 더 좋고요. 자, 이번에는 Y재의 기회비용을 비교해뒀더니 한국의 기회비용은 2고 일본의 기회비용은 0.25죠? 기회비용을 비교할 땐 두 나라 거를 비교하란 말이에요. 그럼 두 개를 비교해봤더니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기회비용이 이쪽이 더 작네 비용이 작은 쪽이 특화하는 게 낫죠. 그래서 일본은 뭐를 특화냐면 Y재를 특화하더라.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러면 다 풀려요. 아셨죠? 사실 우리 시험에서는 숫자 유형이 이렇게 전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정통으로 알아도 정통으로 그래야지 모든 걸 다 풀 수 있어요. 이렇게 알아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연습 지저분하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연습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해. 자 이거 지금 일단 봐봐요. 배열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 한국 일본이 가로축에 있어야 되고 세로축에 두 개 재화가 나와야 돼요. 행열 뭐 이딴 식으로 외우죠. 여러분 행열이라면 이게 행인지 이게 열인지 헷갈리죠. 행열로 외우지 말고 가로에 국가 두 개 세로에 재화 두 개 이렇게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게 지금 안에 시간으로나 비용으로 비용으로 주어졌어. 그러면 X제에 대한 한국에서의 기회비용은 자기 숫자를 다른 재화의 숫자 2로 나눠주고 Y제는 자기 숫자 2를 다른 재화로 나눠준다. 자 그럼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의 X제의 기회비용은 다른 재화로 자기 숫자 20을 나눠주고 일본의 Y제의 이 기회비용은 어떻게 구하냐면 자기 숫자 5를 다른 재화 20으로 나눠준다. 그러면 이놈들이 기회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기회비용을 이 괄호 안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비교를 할 때는 이제 어떤 재화를 특화할지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이 한국과 일본 거를 서로 비교해서 기회비용이 더 작은 쪽을 특화한다. 그러니까 한국이 더 4보다 0.5니까 작죠. 한국은 X제를 특화하고 Y제를 비교했더니 이번에는 Y제는 일본이 더 작아. 그래서 Y제는 일본이 선택했다. 자 근데 결론을 봐봐요. 결론 봐봐요. 그러니까 아무튼지간에 기회비용으로 서로 비교해가지고 비교우위를 따줬더니 그러니까 비교우위라는 게 뭐예요? 두 국가 중에 기회비용이 작은 쪽을 특화한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 비용이 작은 쪽을 특화한다는 건 절대우위론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회비용의 작은 거를 특화하는 거를 우리가 비교우위론이라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지간에 기회비용을 비교했더니 절대 우위가 한국이 양쪽 재화에 다 있다 하더라도 무역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무역. 왜? 일본은 Y제를 특화하면 되고 한국은 X제를 특화하면 되더라.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기회비용 가지고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비용 구하는 게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이 한국이랑 일본을 이게 시험 문제에서 한국과 일본을 이 이 세로축에 주더라도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푸세요. 아셨죠? 괜히 이거 머릿속으로 이거 전화하다가 헷갈리니까 이거를 세로 가로를 바꾸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자 봐봐요. 우리가 과연 특화 생산을 해서 무역을 한다면 옛날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느냐 효용이 증가했느냐 그거를 여기서 따져보자고요. 봐봐요. 무역 이전에 우리 그 교재에 나와 있죠. 교재에 어 동그라미 3번에 보면은 무역 이전에 한국과 일본이 각각 X제와 Y제를 10개씩 이렇게 소비를 하고 총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에 한국과 일본 밖에 없다면 끔찍한 일이지만 자 아무튼 20개씩 요렇게 각각 소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특화 생산을 한국은 X제만 만들고 일본은 Y제만 만들었을 때 한국은 여기서 보세요. 1명 20명이었으니까 노동력이 30이란 말이에요. 총 30개를 X제를 특화하니까 30개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일본은 노동력이 각각 10개 10개를 만들었으니까 총 250이었는데 5명에서 Y제 하나를 만든다 그랬으니까 총 50개 Y제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X제와 Y제를 1대1로 요렇게 교환을 했어요. 그러면 봐봐요. 1대1로 교환하면 한국은 15개 X제 15개 Y제 15개로 30개를 소비하면서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은 15개 35개로 50개를 소비할 수 있으니까 무역 이전에는 20개 20개씩 소비하고 살았는데 무역을 했더니 생산량이 전체적으로 40에서 80으로 늘어났고 각각 그 국가에서도 어떻게 20에서 30으로 10 더 한국은 많이 소비하고 일본은 20에서 50으로 30을 더 많이 소비하게 됐잖아요. 총 양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비교 우위론의 특징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재화를 특화할 것이냐 기회비용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 기회 비교 우위론이 주는 함의는 그 뜻은 뭐냐면 한 국가가 절대 우위가 양 두 재화가 절대 우위가 있다 하더라도 기회비용을 비교한 기회비용을 고려한 비교 우위가 있는 재화를 특화 생산 한다면 두 국가 모두 무역에 의해서 효용이 증가한다 이런 오묘한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리카르도가 이걸 주장한 건데 아직까지 이 이론을 깨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견고한 이론입니다. 우리가 지금 쌍과로 이번에 재화 생산량이 주어질 때죠. 그럼 이제 시험에는 이렇게 사람이나 시간 생산요소 생산요소로 주어진 게 아니라 재화의 생산량으로 생산량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이제 이 비용하고 한번 서로 기회비용을 구하고 또 재화의 개수를 주어졌을 때 어떻게 이렇게 어떤 재화를 특화하는지를 구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과로 이번에요. 재화 생산량이 표로 주어졌을 때인데 보세요.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면 노동 하나를 투입했을 때 한 사람의 노동력을 투입했을 때 X재는 한 개를 만들 수가 있고요. 한 사람의 노동을 투자하면 한국에서 Y재를 두 개 만들고요. 일본에서는 한 사람을 투입했을 때 X재를 다섯 개 만들고 Y재를 세 개 만들 수 있대요. 그러니까 생산력이 이번에는 누가 더 높은 거예요. 일본이 한국보다 X재 Y재 똑같은 하나의 노동력을 투입했는데 일본은 다섯 개나 나오는데 한국은 한 개밖에 안 나오죠. 그리고 이번에는 Y재는 일본은 세 개나 나오는데 두 개가 더 나오니까 이번에는 일본이 양쪽 다 절대 우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기회비용을 비교하면 결국 무역에 의해서 이득이 생겨난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자 그런데 봐봐요. 우리가 앞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아유 지저분해. 자 우리가 구하려는 숫자를 이걸로 나눠줬죠. 우리가 X재 기회비용을 구하려면 이 숫자를 이 놈으로 나눠줬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거의 똑같습니다. 하나만 빼고 하나만 빼고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렇게 주었을 때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일단은 똑같은 작업을 해야 돼요. 가로에는 국가 세로에는 재화가 나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재화의 개수로 주어지잖아요. 그럼 이거를 역수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한 개니까 역수는 1분의 1이고 이거 역수는 2분의 1이죠. 그리고 5의 역수는 5분의 1이고 3의 역수는 3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는 똑같아요. 만약에 X제의 기회비용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1분의 1 그죠? 이거를 Y제 구한 역수 2분의 1로 나눠주면 됩니다. 아까 똑같잖아요. 뭐하고 생산요소로 주어졌을 때하고 반면 먼저 역수를 취하는 것만 빼고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봐봐요. 여기에 기회비용이 1분의 1을 2분의 1로 나누면 이거 분모를 분모로 나누면 이거 뒤집어가지고 1분의 2 곱하죠. 그럼 뭐가 나오냐면 한국의 X제의 기회비용은 2가 나옵니다. 2가 1분의 1 곱하기 자 그럼 다시 이번에는 Y제의 기회비용을 한번 구해보게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2분의 1이고 X제의 1분의 1로 나눠줘야 되죠. 그러면 1분의 1분의 2분의 1이야. 그럼 요거를 또 1분의 1을 곱하면 되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2분의 1이 그냥 나오니까 0.5 2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Y제의 기회비용은 뭐다? 2분의 1 0.5더라. 자 그럼 이번에는 1번의 X제의 기회비용을 구해볼게요. 그럼 봐봐요. 이것도 5분의 1이니까 요걸 3분의 1로 나눠줘야 되죠. 그러면 3분의 1을 5분의 1로 나누면 요기에 1분의 3 요 역수를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1번의 X제의 기회비용은 5분의 3이에요. 그래서 5분의 3 요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Y제의 1번에서의 기회비용은 요 3분의 1을 5분의 1로 나눠주면 되죠. 3분의 1을 5분의 1로 나눠주면 요거를 1 곱하기 5 요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3분의 5겠네. 그래서 3분의 5 이렇게 기회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여기서 기회비용을 구했으면 이제는 어떤 재화를 구하는가 어떤 재화를 한국이나 일본이나 어떤 재화를 특화시키는가 그걸 구해야 되죠. 기회비용을 비교해 봐요. 둘 중에 어느 기회비용 작은 게 어느 쪽이에요. 일본이 한국보다 적죠. 그러니까 일본은 X제를 특화하는 것이고 그러면 비교할 필요도 없어. 한국은 그냥 Y제인데 비교해 보자고요. 2분의 1이고 3분의 5죠. 어느 게 더 커요. 기회비용이 어느 게 더 작아. 한국이 더 작죠. 그러니까 한국은 Y제를 특화해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무역 이전에 한국과 일본이 각각 한국은 10개 10개 20개를 소비하면서 살았고 일본은 각각 50개와 15개를 합쳐서 65개를 소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한국에서 특화를 Y제를 한다고 그랬죠. Y제를 특화해서 만들었더니 30개가 나왔어요. 왜 30개가 나왔냐면 거기 나와 있지만 한국과 일본 모두 15단위의 노동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Y제 노동 하나 투입하면 두 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5 곱하기 Y제 노동 15개 곱하기 2 하면 30이 나오는 거죠. 일본도 지금 15개를 갖고 있는데 얘네들은 X제에 특화했으니까 15개 곱하기 5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75가 나와요. 그러면 얘네들을 또 1대 1로만 서로 교환을 해줘도 한국 15 15 일본 60 15 이렇게 교환이 될 거고 한국은 총 30개 일본은 총 75개를 소비하게 되는데 보세요. 한국은 예전에 20개 총 20개를 소비했지만 30개로 늘어났고 일본은 총 65개를 소비했지만 이제는 75개를 소비할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무역 이전보다 특화해서 무역을 한 다음에 더욱더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됐으니까 두 국가가 행복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결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방금 기회비용을 구해서 어떤 재화를 특화를 하느냐 그거 요령 요령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거 표를 주거나 아니면 그 말로 나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했던 거 이거를 먼저 좀 보셔야 돼요. 먼저 여기 안에 요 놈이 사람이나 시간 등 어떤 비용 생산 요소로 주어졌느냐 아니면은 요거처럼 재화의 생산량 개수로 정해졌느냐 요거를 먼저 파악을 하고 표를 반드시 이쪽에 가로에는 국가나 아니면 무인도에 살고 있는 갑을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쪽 세로는 재화로 만들어 줘가지고 그죠? 그래서 생산 요소로 주어진 경우에는 그냥 X제의 재화를 구할 때는 구하고 싶은 거에다 다른 재화를 나눠주면 되고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재화로 재화의 개수로 주어줄 땐 먼저 역수로 만든 다음에 그걸 나눠줘야 되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기회비용이 나왔으면 한국과 일본 양쪽을 비교해서 기회비용이 작은 쪽을 특화하면 된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힘들어 죽겠네. 아셨죠? 이게 오늘 핵심이란 말이에요. 오늘 배우고자 하는 양 요거 이거를 알면 비교 위로는 헷갈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들 이 표에서 일단 뭐에 헷갈리냐면 일단 이 나라가 여기 새로 하는 거하고 재화가 이쪽으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어느 거를 나눠야 될지 몰라. 일단 그거 여러분들 헷갈리시고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이 표 안에 주어진 게 재화의 개수가 들어가는지 생산요소가 들어가는지 그거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아셨죠? 이 두 가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이제 비교이론의 의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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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그 다음에 아담 스미스가 절대 위론. 오케이. 그래서 리카도가 주장한 비교 위론은 자유무역 이익의 근거로서 방금 전에 무역하면 두 국가 모두 이익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까지 쓰이고 있는 아주 정교한 이론입니다. 두 번째, 생산 요소가 하나라는 가정과 한계 비용이 일정하다는 가정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있어요. 우리 방금 노동력 하나만 가지고 했죠? 이런 비판이 있더라. 세 번째, 현실에서는 완전, 그러니까 이거 비판이 있어요. 현실에서 방금 전에 우리 어떻게 했어요? X제나 Y제를 하나를 몰빵했잖아요. 완전히 몰빵, 특화한 거는 거의 없고 대부분 X제, Y제를 이렇게 X제 조금, Y제 많이 뭐 이런 식으로 불안전 특화가 이루어지는 게 현실이다. 이런 비판이 있고요. 네 번째, 양국에서의 생산성 차이를 가정하고 있지만 동질의 생산 요소가 생산성의 차이를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주명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한국과 일본에 제가 예를 들 때 노동력이 있는데 똑같은 노동력을 투입했는데 한국과는 생산력이 크고 한국과는 생산력이 작다. 이런 가정을 그냥 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생산 요소인데 왜 나라가 틀리다고 동질의 생산 요소가 생산성의 차이가 나는 거야? 라는 질문에 대답을 못한다. 이거죠. 이 이론이. 바라는 것도 많죠. 그죠. 뭘 이런 거 가지고 비난해요. 사실 이런 비난이 있긴 한데 리카도가 나름대로 이렇게 정교한 이론을 주장했는데 사실 이런 비난 같은 거는 이 모형, 경제 모형이란 것이 이게 그 현실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어떤 원리만을 이렇게 보고자 하는 건데 이런 비난도 있다. 시험에는 이제 이런 비난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아셨죠?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비난이. 뭘 그렇게까지 바라는 건가요? 저거 뭔 거의 그 언제야? 18세기의 리카도가 주장하건데 그죠? 자 자 핵심 예제 1번 보겠습니다. 핵심 예제 1번 A국과 B국의 각 재화 한 단위 생산에 필요한 투입 노동량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자. 자 보세요. 지금 보면 각 재화 한 단위 생산에 필요한 투입 노동량이죠.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숫자가 쌀과 자동차의 재화의 숫자예요? 아니면 쌀 한 가마 혹은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데 들어간 노동량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량이니까 8명, 4명, 10명, 25명. 비용입니다. 이 안에 들어간 건 생산요소예요. 즉 A국은 쌀 한 가마 생산하는데 8명 B국은 10명 그리고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데 A국은 4명 B국은 25명이 노동량이 투입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절대 우위에 있어요. 둘 다 A국이 8명만 가지고도 쌀 한 가마 생산하고 4명만 가지고도 자동차 생산하니까 A국이 이 두 재화를 생산하는데 둘 다 절대 우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뭐 찾아야 되냐면 아까 배웠던 것처럼 비교 기회비용을 구해보자고요. 지금 이거 노동량으로 나왔고 국가는 가로에 재화는 세로에 제대로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 쓰시지 말고 이제 기회비용 구해야 됩니다. A국의 쌀의 기회비용 이거는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에다가 아닌 거 나눠주면 되네. 그럼 이게 2가 나오네요. 기회비용은 2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동차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4고 이 8로 나눠주면 되죠. 8로 나눠주니까 이건 8분의 4니까 0.5 이렇게 되네요. 그죠? B국의 쌀에 대한 기회비용은 25분의 10이죠. 그러니까 25분의 10이니까 이거 나누면 0.5가 나오죠? 5분의 2니까 0.4가 나오네요. 0.4 이거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25에다가 이 10으로 나눠주면 이거는 이게 2.5가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기회비용이 각각 쌀 A국과 B국이 쌀은 0.4 자동차는 0.5 25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어떤 재화가 비교우위에 있냐 어느 쪽이 더 기회비용이 작습니까? 쌀은 봤더니 A국과 B국 중에서 B국이 쌀의 기회비용이 A국은 2인데 B는 0.4죠. 그러니까 B국이 B국이 쌀의 비교우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쌀의 기회비용이 더 작아요. 자동차를 봤더니 B국은 2.5인데 A국은 0.5죠? 그러니까 이거는 A국 자동차는 A국이 더 비교우위가 있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1번에 A국은 쌀 생산에 B국은 자동차 생산에 각각 비교우위가 있다? 이게 틀렸네. 왜냐하면 틀린 거 찾았는데 그냥 답이 1번 나왔네요. 답이 1번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나와요. 가장 전용적인 문제. 2번을 봤더니 A국은 쌀을 한 단위 생산하기 위해서 E 자동차 한 단위를 생산하는 0.5 0.5의 기회비용이 든다. 맞고요. 그 다음에 B국은 쌀과 자동차 한 단위 생산에 각각 0.4와 2.5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맞죠? 4번 A국과 B국은 무역을 통해 모두 이익을 보게 된다. 맞습니다. 맞아요. 무조건 이 특화가 되면 그냥 이익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5번 자유무역이 이뤄질 때 교역 조건은 양국의 국내 가격비 사이에서 결정되며 쌀 생산의 기회비용이 국내 가격비를 나타내는 교역 조건은 0.4에서 자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교환 조건을 우리가 앞에서 제가 봐봐요. 여기에서 특화 생산한테 교환할 때 1대 1의 비율로 교환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그냥 편의상 1대 1로 했지 다른 비율로 교환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러면 몇 대 몇이 되냐면 1대 봐봐요. 0.4에서 이 사이에 오면 돼요. 0.4에서 이 사이로 비율이 쌀에 대한 교환 비율이 0.4에서 2면 되고요. 자동차에 대한 교환 비율은 0.5에서 2.5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시험에서는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이건 안 나옵니다. 이건 안 나오는데 그냥 제가 한번 해봤어요. 자 오케이 자 여기까지 우리가 뭐 봤냐면 무역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비교 의론을 봤습니다. 확실히 저번 시간에 배운 절대 의론보다 좀 더 조금 복잡하고 재미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포인트가 확실했죠. 포인트 아무튼 기회비용 구해가지고 뭘 구해야 돼요? 어떤 재화에 특화하는지 그 요령을 반드시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